오늘의 비디오는 좀 신기한 카오라는 이담에 대한 건데요. 카오랑 소우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뜻은 클론 언 라이트. 클론 언 라이트는 이게 뭐냐면 가끔 온 타입을 쓰고 싶지만 온 타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레퍼런스 타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때 그때는 카우 를 쓸 수가 있어요. 아 시그니처가 좀 좀 신기하니까 일단 그 좀 천천히 볼게요. 아 일단 이남 카오 아 이거는 뭐 이남이고 상관없고 그건 어렵지 않고 어떤 라이프타임 있고 그리고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은 뭐냐면 적어도 가만큼 오래 사는 거고 그리고 to owned 이건 그 온 타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question mark sign 그 느낌표 sign 이거는 size 타입일 수도 있고 사이즈 타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을 이용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그 인함이니까 두 가지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온 일 수도 있고 만약에 버려주려면 그 소위에 대한 그 버려울 타입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이 그리고 이런 라이프타임을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타입이 근데 만약에 온 타입 스트링 같은 거면 그러면 그 이건 조금 어려운 시그니처니까 일단 그 그냥 온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이거 to owned가 turn into an 온 타입. 그래서 그 stir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into를 할 수가 있고 뭐 to string 그거는 그 온 타입으로 바꾸는 거에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하나 제가 적어놨지만 먼저 타이핑을 좀 하면서 볼게요. 이를 둬서 어디갔어요. 이를 둬서. 오케이. 자 use standard world cow. 저는 cow를 쓰고 싶고 그리고 모듈로 3. 어떤 숫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returns a cow. 그래서 어떤 그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이프타임 a 그리고 어떤 타입 t. 아 그래서 먼저 라이프타임 a 는 뭐 a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tatic. 그래서 이렇게 static도 라이프타임 하나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타입은 이렇게 stir. 음. ref stir 가 아니라 왜냐면. 아 그 cow 속에. 음. 이거 이렇게 borrowed를 쓰면 여기서 그 ref가 나오는 거니까. 아 그냥. 음. 이렇게 signature에서는 stir 가 있고. 나중에 그 borrowed 타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ref가 붙여서 이렇게 ref stir 가 되는 거에요. 아 그것도 cow를 처음 볼 때 보실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저도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 cow를 처음 볼 때 봤을 때. 그래서 자 modulo. modulo. 그래서. 아. modulo를 하면. 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remainder is. 음. one. into. 이것도 똑같이. remainder is. one. into. 그래서 into를 해서. 아. 이거를 가지고서. 그. own 타입으로 만드는 거고. 아. 그리고. remainder. remainder. remainder is. into. 아. remainder. into는. 자. 그래서 이런 into를 할 때마다. 그. 이렇게 cow를 만들어서. 음. 여기서는. 그. 이건 format이 아니니까. 이건 string이 아니라. 이건 static. static stir. 그래서 그럴 때는. 아. cow가 그거 보고서. 아. 그거 보고서. 이렇게 borrowed. 이건 borrowed이다. 그래서. 아. borrowed를 선택하고. 근데 만약에. 그. 이건 뭐. format. 이건 string이니까. 이건 owned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숫자를. 0, 2, 1, 2, 6. match. modulo 3. 아. number. 그자. 이 modulo 3라는 function은. 이렇게 cow가 나올 거고. cow는 이 이름이니까. 당연히. 아. match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이건 뭐. cow. borrowed. 일 수도 있고. 아니면 cow owned. 아니면 두 개. 이거 있고. Borrowed. 아니면 owned.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cow. borrowed. cow owned. 그리고 그 속에서는. 그냥 message라고 부를게요. 음. 음. 그. cow is borrowed with. message. 그리고 여기서는. 음. 그. cow. is. owned. with. message. 저. 시정해 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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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그- 이자uk seems to see. 젊은 이렇게 borrowed. 아, 그리고 owned 그리고 borrilled, borrowed, owned. 아, 그리고 이렇게 bound으로. 아, 그려들. 아, 그려지 shifts. 스트링을 이용해서 리턴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스트링을 이용해서 리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우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가, return type, 아, 원 타입, 아니면 borrowed 타입을 어떤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을 때는 카우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 좀, 실제로 사실은 가오를 좀 많이 써요. 아, 왜냐면, 별이 아닐까? 여기 AWS, 제가 그 회사에서 자주 쓰지만, 이렇게 그 Amazon Web Services, 이게 Cognito Identity Provider Region, 이게 뭐냐면, 그 아마존의 모든 리전이 있고, 그 뭐, Asian, Asia, North East, Tooth, North America, Tooth, 뭐 여러가지 그 리전이 있고, 그리고 이, 그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new를 만들 때, 이거는 어떤 카우가 될 수 있는 타입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런 카우을 안 쓰면, 여기서는 뭐, stir, ref stir, 아니면 뭐, string, 그런 거만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impl, into, 이건 나중에, 이건 그냥 아무, 아, 아무 타입이나 카우가 될 수 있는 타입, 아, 카우가 될 수 있는 스튤를, 아, 이렇게 into 가지는 타입이고, 아, 일단은, 그, 뭐, stir가 되고, string은 되고, 그리고, 아, 이렇게 해서, region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은 사실은, 실제로 좀,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그, struct region, 그래서, regions are almost always known, statically, 아, 그래서, statically는, 이렇게, static string, 이렇게, 원래는 칠 수가 있고, 근데, 가끔은, 이렇게, escape hatch, 혹시, 어쩌면, 그, string, 어떤 own 타입이, 아, 들어올 수 있으니까, allow for an owned region, 그래서 카우을 쓰는 거예요. 음, 그럼,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 그러면, 아, 여기서, 그, 이렇게, 이렇게, 뉴을 만들 때, 아, 이렇게, 그,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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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카우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아, 만약에, 그, 확실하게, 그, static string가 있으면, 이런 다른 펑션이 있고, 그냥 이렇게, 아, into, 이렇게, 아, 인투, 인투만 이용해서, 그, 아, 인투 카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타입, 일단 그, 아, stir, 아니면, string을 쓸 수가 있고, 카우는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일단 카우를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게 아마도 스트링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